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자 현재 시각이 오후 6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HLB 볼겁니다 HLB 어제도 영상 좀 올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HLB가 자 이 중요구간이죠 자 이 10만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기대했던 건 뭐죠 여러분들 자 지금 큰 급등 흐름을 우리가 좀 나올 거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자 우리 HLB 주주분들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현 구간 계속해서 HLB가 자 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 우리 개인들 자 우리 개인들의 이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근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를 좀 시켜주고 있어요 자 지금 거래량을 좀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죽어가고 있죠 그쵸? 자 근데 지금 이 차트 흐름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쵸? 자 이 양봉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에요 여러분들 그쵸? 자 이제 매도할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? 자 그러면은 주 대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큰 이 급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HLB 우리 주주분들 일일 비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쵸? 자 지금 우리는 그냥 큰 급등을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 공매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HLB가 자 이 공매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자 이 순 보유 잔고 수량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기존에 800만 주 정도가 됐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어때요?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순 보유 잔고 금액을 좀 보시면 잔고 금액은 어떻게 해요?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근데 보유 잔고 수량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은 자 지금 이 공매도 세력은 이 숏 커버링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그쵸? 숏 커버링 자 그러면은 이 잔고 수량이 주는데 잔고 금액이 늘어나는 건 뭘로 설명해야 됩니까? 당연히 여러분들 자 HLB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잔고 금액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잔고 수량은 어떻게 되고 있다? 줄어들고 있다 그쵸? 이 공매도 세력의 이 숏 커버링 때문에 그쵸?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급한 건 누굽니까 여러분들? 자 이 급한 거는 바로 이 공매도 세력이 지금 급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? 자 지금 이 HLB 차트만 보셔도 언제라도 뭐예요 여러분들? 언제라도 자 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자 얘네 공매도 세력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쟤네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? 당연히 숏 커버링을 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하지만 지금 주가 어때요 여러분들? 눌립니까? 안 눌리죠? 그저 안 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? 자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려주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? 올려서 사야죠 올려서 그쵸? 자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주가 내려오면 어때요? 오히려 우리 HLB 주주분들은 더 담으면 더 담았지 그쵸? 자 매도를 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미 신고가가 계속해서 돌파가 나와줄 거고 자 이미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천장이 뚫려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자 바로 이 구간이죠 여러분들 이 구간 그쵸? 완벽하게 추세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? 돌려놨다라는 거예요 그쵸? 위에는 이제 매물대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? 이제는 작은 힘을 가지고도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 HLB가 자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그쵸? 자 이 종목은 무거워서 상한가를 안가 그쵸? 왜? 기존의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떤 구간이에요 여러분들? 천장이 뚫려있고요 계속해서 이 신고가 영역을 파고 있죠 여러분들 그쵸?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여러분들?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조건 이 매수 물량이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자 당연히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이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더군다나 3월 말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? 파이널 리뷰가 있죠 그리고 5월 16일날 자 우리 FDA 승인이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의 확정이다 그쵸? 거의 100%죠 여러분들 100% 뭐 사실 주식에 100%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지만 자 이 부분 우리 HLB FDA 승인은 자 지금 사실상 확정돼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3월 8일날 좀 장대 양복을 알아 뽑아줬지 않습니까? 그쵸? 자 이 날에 나온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HLB 간암신약 자 미 PBM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자 이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되면 뭐가 좋습니까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자 중요한 거는 자 이 미국 시장에서 이 의약품을 팔려면요 무조건 이 PBM에 등재돼야 돼요 만약에 등재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최대한 이 PBM 보험에 등재가 많이 되면 될수록 판매처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자 이 PBM 자 이 등재하는 곳이 어디에요? 자 옵턴 Rx죠 자 얘네들이 지금 이 PBM 미 PBM 시장에 20%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지금 서비우 Rx도 그만큼 동참을 했죠? 등재되는 거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이저 PBM 업체가 두 군데 남았습니다 두 군데 그죠? 자 근데 이 두 군데도 당연히 등재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지금 이 리보세라닙이 FDA 자 이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 등재가 됐다라는 거는 자 바꿔 말하면 자 이 PBM 업체들도요 자 이 리보세라닙에 이 FDA 승인이 거의 기정사실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?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죠? 자 최근에 어 많이 안 올랐습니다 최대한 지금 올리는 폭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뭐 20% 넘은 구간들이 없어요 그죠? 자 하지만 이날 어떻게 됐다? 23%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죠? 그만큼 자 이 HLB는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막바지가 자 우리 HLB 주주분들께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죠? 자 이 막바지는 뭐예요? 자 이 큰 슈팅 그쵸? 대시세가 나오기 전 그 막바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? 자 그렇기 때문에 HLB는요 자 앞으로 자 이 FDA 승인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 매출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정말로 그죠? 자 그러면 그 매출 자 거기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주가에 자 지금 10만원이에요 여러분들 10만원 자 이 10만원짜리가 FDA 승인이 나오면 얼마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말씀을 좀 드리면 아 대략적으로 한 4, 5, 10만원 정도 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파격적인 행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HLB를 끌고 갈 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? 그죠? 자 이 3월에 있을 이 파이널 리뷰 자 이 리뷰가 나왔을 때 당연히 어떻게 됐다? 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이 파이널 리뷰 나오기 전에 그때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왜? 자 우리가 기대감은 항상 뭐가 돼 있죠?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HLB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대응하자라고 좀 보면은 우리가 이 파이널 리뷰 나오기 전에 있죠 만약에라도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 이 파이널 리뷰 일정에 맞춰서 한 번은 매도를 좀 진행하고 밑에서부터 잡고 올라오셔도 충분히 괜찮다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? 자 그거 관련해서 주 대표가 이 HLB 계속해서 이 매수 타점 뿐만 아니고요 자 지금 매도 타점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자 주 대표가 이 매수 타점 어디서 들었습니까? 여기 그리고 여기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께 매수 타점 그쵸? 눌리는 자리들에서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들 이 매수 타점을 안내 드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내용을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자 우선 HLB 첫 번째 매수 타점 언제 들였다? 24일 날 들였다 H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24일 날 들였다는 겁니다 그쵸? 자 24일 날 언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날이죠 이날 완벽하게 자 주 대표가 5만원 이하에서 잡아라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현재 벌써 뭐 2배 수익 보고 계시죠? 어 지금 그리고 어 제가 또 한 번 매수 타점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이날 드렸는데요 이날 2월 14일 날 영상 올려드리면서 자 HLB 남겨라 그쵸?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자 주 대표가 매수 타점 또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7만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2월 15일 날 문자 보내드렸죠 자 2월 15일 언제 여러분들 바로 이날이죠 여러분들 이날 그쵸? 이날 눌림목자리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수 타점 드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만큼 기가 막히게 타점 잡아낸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이 파이널 리뷰 나왔을 때 그쵸? 아니면 나오기 전이든가 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한 번은 매도를 좀 진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재진입해도 돼요 왜냐면 3월에 있을 이 파이널 리뷰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? 그쵸? 자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재료 소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이 구간을 수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쵸?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재진입을 한다라면 우리가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? 자 우리는 이 HLB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기대감 이 선 반영 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 기업 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? 자 그거 관련해서 자 이 HLB 나도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좀 정확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-627-8706번으로 여러분께서 자 이 HLB니까 H 자 H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대표가 바로 여러분께 이 매수 타점 나왔을 때 매수 타점 안내 드릴 거고요 자 이 매도 타점 나왔을 때 매도 타점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3월 12일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3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고 자 이 파이널 리뷰 자 이 부분도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자 HLB 주대표가 이거를 체크를 해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매도 타점 그리고 이 매수 타점 계속적으로 안내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 자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H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? 그래야 제가 어 제가 지금 엑셀 파일에다가 여러분들 계속 등록을 좀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등록된 전화번호로 주대표가 이 매도 타점을 계속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매수 타점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어 미리미리 여러분들 빨리 적어 놓으셔야 제가 일단은 순차적으로 적을 거 아닙니까? 그쵸? 문자도 순차적으로 갈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HLB 빠르게 매도 타점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빠르게 상단에 있는 번호로 H 자 H라고 남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?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주대표가 최근에 자 이 투자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어 일단 주대표가 기존의 이 소통방을 운영했던 분들 말고요 자 우리 HLB 주주분들 중에서 딱 300명만 모시고 진행이 되는데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소액으로 참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6개월이란 기간을 둔 거고 자 이 내용 여러분께 한번 안내를 좀 드리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주대표의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자 기존 소통방 분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개설을 했고요 자 100% 무료 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주대표 개인 번호 010-627-8706번으로 이 복리 복리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자 큰 자금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소액으로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이 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대표가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례 마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복례 마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리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날에 우리가 20%의 수익을 얻었고 자 둘째 날에도 20%의 수익을 얻었다면 자 여러분들께서 단순 계산으로 이 40%의 수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첫날에 20%의 수익이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자 우리한테는 실제로 수익이 44%가 되는 걸 복리의 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주식을 잘만 한다면 쉽게 투자금을 불릴 수가 있고 자 이 복리로서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처럼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 번 좌절도 맛봤지만 정말 죽기 살기로 피나는 노력 끝에 자 이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피나는 노력으로 이뤄냈던 이 주식에 대한 이 경험치와 이 노하우를 잘 전달을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그리고 최대한 많이 자 이 주 대표의 이 경험치와 노하우를 흡수해 가졌으면 좋겠고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 이런 부분들만 안내 드릴 게 아니라 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안내 드리면서 이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 눈을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대표가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자 제가 많은 분들을 모두 케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딱 300분만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은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바로 주 대표의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서 자 첫 번째 종목이 나갔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이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양자 컴퓨터 매집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주 대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집을 좀 진행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면요 특이점들이 몇 군데 좀 보이시죠 자 우선 이 구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 많은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쵸? 자 거래량 없이 지금 은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쵸?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완벽하게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면서 받아먹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긴 횡보 구간을 거치죠 자 근데 최근에 이 양자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자 이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구간 보세요 지금 현 구간 보시면 자 이 구간을 여러분께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어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죠 여러분들 그쵸? 하지만 주가는 지금 상단 구간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께서 좀 해석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구간에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죽고 있다라는 거는요 자 지금 이제 소화가 거의 다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물량만 소화하게 되면 지금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?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 대표가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자 지금 양자 섹터 관련해서 지금 많은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이건데 자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자 섹터에 연구 예산을 3배 이상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자 이 과기부죠 과기부에서 글로벌 R&D 예산을 작년에 5천억이었는데 올해 1조 8천억까지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양자 섹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?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이 매집주를 매집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 한번 잡아보실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010-627-8706번으로 여러분께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글자 그러면 주대표가 바로 여러분께 문자 발송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두 글자만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데 자 여기 이제 종목명이라든지 매수가 얼마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주대표가 맨 마지막에 소통방 링크까지 같이 좀 첨부를 해놨어요 이 소통방은 아까 보셨다시피 주대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고요 자 이 소통방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 항상 주대표가 이 매매 내역이라고 해서 주대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을 그대로 좀 적어놓는 그 매매 내역 일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잠깐 눌러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자 지금 주대표 유튜브 매매 내역이라고 해서 아마 이 종목들 눈에 다 띄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 주대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 안내드렸던 그 종목들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건데 여러분들 다 아는 뭐 신성 델타테크든지 뭐 제주 반도체 그리고 에코프로버티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주대표가 다뤘던 종목들이죠 자 지금 누적 수익이 지금 무려 560%가 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매매 시작일이 6월 1일인데 자 지금 거의 뭐 한 8, 9개월 정도 됐죠 여러분들 시작한지가 근데도 불구하고 누적 수익이 560%입니다 꽤 만족할 만한 수익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 주대표가 추천해드리는 이 매집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소통방 링크 있죠 여러분들 이거 링크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이 텔레그램을 깔고 계신 분들 이 텔레그램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한번 죄송하지만 이 설치를 좀 하신 다음에 텔레그램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안내를 좀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